한 달 월급이 80만원이에요. 엄청나게 잘 살아요. 왜? 그쪽은 한 달 월급이 80만원이에요.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볼게요. 자기 월급이 80만원이에요. 그러면 개 사료는 얼마일까요? 개 사료 1.2kg짜리 있죠? 이게 10만원 정도에요. 그리고 애견 미용도 한 15만원 정도에요.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도 한 10만원 정도 넘어가요. 소형견 한 마리 키우려면 자기 월급의 절반이 날라가요. 그럼 개를 키울 수 있어요? 없어요? 못 키우면 되죠. 근데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 애견 문화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되면 할까요? 권력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애견 쪽은 더 정말로 넘어가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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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